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잘 이끄시며 하나님만 경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저희 자녀들도 매일 저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생각들을 지켜주세요. 또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따르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배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키워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축복과 평안이 넘쳐서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